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력 2021년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 부분, 오피스 프로그램 변경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2021년부터 오피스 2010에서 2016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 중에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2010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이 2016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두려움 없이 이 시간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6 프로그램 한번 제가 실행을 시킬게요. 이렇게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2010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처음 실행 화면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새 데이터베이스라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딱 화일 이름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화일 이름은요. 액세스 연습이다 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액세스 변경.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위치는요. 이 폴더 아이콘 눌러서 위치를 갖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만들기라고 누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세스 화일 만들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렇게 네 개를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또는 새로 만들 때는 화일에서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 데이터베이스. 아까처럼 창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드는 부분 이렇게 봤고요. 자, 그래서 2010하고 비교해서 이 화면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창이 하나 뜨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대신에.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라는 거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공간을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 도구에서 보기, 디자인 보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나오는 한 번 볼까요? 자, 테이블 도구에 필드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돼 있죠? 필드 테이블 두 개, 필드 테이블 보기 보이시죠?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라고 클릭하시고 테이블 이름은 뭐라고 돼 있다? 학생이라고 입력을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학생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학생이라고 그리고 확인. 자, 보이세요? 필드 이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자, 그럼 여기다 학번 이름 나이라고 써줄게요. 필드를 만들어 볼게요. 학번, 이름, 나이. 자, 첫 번째 필드로 학번. 자, 학번은 숫자. 숫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숫자, 학번, 이름. 이름. 자, 이름은요. 짧은 텍스트. 그 다음에 나이. 나이는 숫자겠죠? 숫자 형식으로 데이터 형식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이렇게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보시면. 텍스트라고 돼 있었는데 2010에서는 여기서는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를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열쇠 모양 기본 키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 키라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어떠한 데이터를, 레코드를 갖다, 자료를 갖다 구분할 때 쓰는 항목을 기본 키라고 붙죠? 여기서는 학번을 기본 키로 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네요. 자,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변경한다. 그리고 학생 테이블을 불러온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기 보이시죠? 데이터 시트 보기 똑같이 돼 있죠? 2010 버전에서는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보기, 피벗 차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두 개만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변경합니다. 테이블 저장하겠느냐? 그럼 얘라고 해서 테이블 저장하고 자, 보이시죠? 테이블 이렇게 필드 만들어진 거 자, 그리고 테이블 이름 동일하게 또 수강생 등록이라는 테이블을 갖다 만들어 봐라. 자, 필드명은 3개, 학번, 과목, 강의실, 숫자, 문자, 문자 이렇게 3개의 필드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을 만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 테이블은 닫을게요. 닫기 해가지고 이렇게 닫아놓고 자, 테이블 만들 때는 만들기 가서 여기서 테이블 아까랑 똑같이 보이시죠? 자,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변경해 주시고 테이블 이름은 뭐라고 돼 있죠? 수강 등록이라고 돼 있었죠? 자, 수강 등록이라고 자, 이름은요. 학번이라고 돼 있죠? 필드 이름 학번 자, 기본키 설정 돼 있는데 기본키 없애죠. 여기 기본키 설정 안 돼 있으니까 기본키 없애고 학번은 숫자 형식 그죠? 숫자 두 번째로 뭐다? 과목 그 다음에 문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의실 그것도 문자 숫자죠? 강의실은 숫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되셨으면 여기서 보기에서 데이터시프로 그럼 저장하러 나오죠? 이해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테이블 이렇게 필드 들어간 거 보이죠? 세 개의 필드 세 개의 필드가 닫기 이렇게 해주시고 자, 두 개의 테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제 관계 설정이라는 거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연결해 연결시켜 주는 걸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관계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관계를 클릭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여기 도구 있죠? 관계라고 있죠? 관계를 클릭한다. 자, 관계 창 이렇게 테이블 표시 나오죠? 두 개의 테이블을 갖다 추가를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 추가하고 우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추가 자, 그래서 관계 설정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연결해라. 그죠? 이거 끌어다가 학번 끌어다가 학생 테이블에 학번에 놓으시면 관계 편집 창 뜨죠? 이렇게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2012나 지금 2016이랑 똑같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 만들기 클릭 자, 어때요? 관계 설정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고 닫기 눌러서 관계를 닫겠습니다. 닫기, 저장하겠느냐? 그럼 얘라고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된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는 관계는 눈에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저장이 됐다는 거 자, 폼 만들기 해볼게요. 이제 폼 만들기 어떻게 변경이 됐나? 폼 만들기 한번 볼게요. 만들기에서 폼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수강 등록 테이블을 갖다 선택하고 만들어 볼게요. 수강 등록 테이블 선택하고 만들기라고 그랬죠? 만들기 보이시죠? 만들기 폼 자, 폼이라고 읽고 자,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수강 등록 테이블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폼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 틀을 폼이라고 그랬죠? 자, 폼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폼을 갖다 이제 닫기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한다라고 그랬네요. 자, 여기서 수강 등록에서 오른쪽 닫기 그러면 저장하라고 나옵니다. 얘라고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름은 수강생 등록이라고 폼 이름을 바꿔놓겠습니다. 수강생 등록 수강생 등록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세요? 수강생 등록이라고 그죠? 수강생 등록이라고 폼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제 한번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수강생 등록 더블 클릭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 자료들을 갖다가 아까 여기 있던 자료들 보이죠? 이 자료들을 갖다가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몇 개를 자, 19001이라고 그러죠? 1900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터 다음 넘어가고 여기다가 뭐라고 한다? 국어 그리고 엔터 강의실은 101 강의실 그 다음에 엔터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자, 수강생 등록이 지금 안되고 있죠? 자, 학생 테이블에 관련 필드가 없게 학생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가 있다며 자, 그래서 이거 추가하고 학생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죠? 여기 보이시죠? 학생 테이블에 먼저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는 거는 아까 관계 설정으로 인해서 학생 테이블에 있는 값을 조회하게 돼 있어요. 기본 킷값 학번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여기에다 먼저 넣어줘야 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9001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고요 19002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뭐가 여러분들 기본 키가 설정된 테이블에 뭐가 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조회를 하겠죠 값들을 19004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뭐 한다? 값을 갖다가 몇 개만 넣을게요 여기까지만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값을 갖다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오른쪽 닫기 그죠?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학생 테이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수강생 등록에다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이시죠? 수강생 등록 그리고 아까 우리 자료가 여기 있었죠? 여기 있는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해준다는 거죠 학번에서 19001 이렇게 하고 엔터 과목은 뭐 국어다 강의실은 101 강의실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엔터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 레코드다 해가지고 1900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것도 국어다 이렇게 국어 그죠? 강의실 103이다 엔터 자, 수강생 등록 포메터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닫기 그리고 수강 등록 테이블을 열어보면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포만들기 해보니까 똑같이 돼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포도 2016이나 2010이나 어떻게 해요? 별반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쿼리 만들기라는 거 해볼게요 쿼리 쿼리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쿼리라는 것은 이제 어떤 테이블 여러 개의 복수의 테이블에서 내가 특정한 필드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게 해주는 또는 액세스에서 어떻다 여러분들 업데이트 어떤 데이터를 갖다 내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값을 바꾸게 또 어떤 계산 작업을 한다 그런 것들을 다 이 쿼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쿼리가 어떻게 바꿨나 볼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이렇게 돼있죠 여러분들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똑같이 돼있는데요 그죠? 자, 이렇게 똑같이 돼있는 거 보이시죠? 수강 등록 학생 테이블 두 개를 갖다 이제 추가하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창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번, 이름, 나이, 과목 뭐 이렇게 추가가 돼있죠? 학번, 이름, 나이, 과목, 강의실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쿼리 도구 디자인의 실행을 눌러보자 쿼리 도구 디자인의 실행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메뉴도 자, 보이시죠?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고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돼있죠? 자, 보고서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보자 자, 결과물을 갖다 어떻게 출력하는 그런 화면 틀을 갖다 뭐라고 얘기했다? 보고서라고 얘기했죠? 자, 보고서 부분은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볼게요 만들기에서 보고서 그룹에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쿼리는 닫고요 쿼리는 수강생, 자, 수강학생 등록이라고 쿼리를 만들게요 저장할게요 오른쪽 닫기 저장하는 거 나오죠? 얘라고 수강학생 수강학생 등록 자, 수강학생 등록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해주면 쿼리가 만들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서 한번 볼까요? 보고서가 어떻게 돼있는지 자, 액세서에서 지금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2010을 썼던 사용자들이 2016에서 뭐한다? 어, 이거 못 쓸 정도로 뭐한다? 변한 게 있습니까? 아니죠 확인해 보니까 2010이나 2016이나 어떻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있다라는 거 확인되죠? 여러분들 자, 이제 보고서 만들기 한번 볼게요 보고서 만들기 자, 여기서 만들기 가서 만들기 가서 보고서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하라고 그랬죠? 자, 만들기 가서 보고서 마법사 보고서 마법사라고 있죠? 여기 이렇게 클릭 자, 그리고 열기라고 이렇게 그냥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떤 거 선택한다 여러분들 수강, 학생 등록이라고 아까 콜이 만든 거 있었죠? 그거 선택할게요 수강, 학생 등록 자, 수강, 학생 등록이라고 콜이 만들고 콜이 만든 거 선택해주고 거기서 학번, 이름, 나이, 과목 다 추가하라는 얘기죠? 학번, 이름, 나이, 과목, 강의실 이렇게 전체 추가하시고 똑같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추 눌러줄게요 자, 다음 단추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학생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기준 학생 테이블 그 다음에 다음 자, 화면은 똑같이 돼 있죠? 다음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 이렇게 그룹 자, 그룹은 뭐를 갖다가 내가 그룹으로 묶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강의실을 가지고 묶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의실이라고 하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강의실 그리고 다음 이제 정렬 정렬도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화면이 거의 똑같네요 변경이 되지 않았죠? 자, 보이세요? 마지막 보고서 모양 지정하는 부분 다음 자, 보고서 모양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수강 학생 등록이라고 자, 수강 학생 등록이라고 이렇게 제목 부분 보면 수강 학생 등록이라고 뭐 한다? 보고서 이름 만들고요 마치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테이블과 관계 폼 보고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4개를 만들고 또한 이 중간에 테이블 만드 다음에 관계 설정까지 이렇게 2016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2010을 기존에 썼던 사용자들 이렇게 2016에서 봤던 부분들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지금 없죠 보시면은 그래서 2010을 사용했던 분들도 2016은 크게 액세스에서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엑셀에서는 앞전 강의에서 엑셀에서는 여러분들 분석 작업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지만 다른 부분 액세스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2010을 사용했던 액세스 사용자들이 2016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닫기 눌러서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폼이나 보고서에서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 열리죠 그리고 속성 시트가 있었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속성 시트 나오는 부분도 어때요? 똑같이 돼 있습니다 2010이나 2016이나 이런 속성 시트 부분도 똑같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코딩하는 이 비주얼 베이지 부분도 2010이나 2016이나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는 똑같이 돼 있어요 엑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돼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폼의 속성 시트 부분도 다 똑같이 돼 있고 자, 이렇게 보면은요 엑셀스는 아주 큰 변화가 없이 뭐한다? 프로그램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죠? 기존에 우리가 2010에서 썼던 부분들에서 큰 변화가 인터페이스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떤 자세한 상황들은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 버전 엑셀스 프로그램 버전의 이렇게 차이점을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